안녕하세요 애프리카프렉스의 서포터 리엔지입니다. 사실 이제 생일 선물로 팬들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영상은 아마도 선물을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선물 뜯을게요. 제 생각에는 일단 액자 같은데 일단 제 사진이 무조건 들어가질 것 같고 묶고 있는 사진이 액자에 들어있지 않을까 어? 이거 뿔 농장에서 뿔같이 생겼어요? 시트 쿠션 퍼플 보라색깔 보라색 좋아해요? 저는 오늘부터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칠게요. 감사합니다. 한번 해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신발 같은데요? 내 팬들 이런거 보내주시면 알지? 이런걸로 치킨이나 뭐란 말이야? 나한테 줄도 주고 신발 사실 제가 옷에도 관심이 없고 차에도 관심이 없고 신발에도 관심이 없어서 신발을 안 샀는데 그래서 맨날 항상 스크립코리 친구 다닙니다. 진심으로 밖에 나갈 때 잘 쓰고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55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? 하피데이 씨유데이 감사합니다. 어 뭐야? 시후에 SIU인거 어떻게 알았어? 근데 팬들 대단해? 봉사 아 사실 제 부모님이 봉사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안 먹었거든요. 그제? 근데 진짜 뻥한치고 내가 다 먹는다고는 말 못하고 반은 먹을게요. 반은 먹는다고 약속할게요. 감사합니다. 어? 이거 뭐죠? 이거 얼마짜리야? 검색해 볼게요. 10만원 넘어가면 진짜 혼날 줄 알아요. 그냥 88,000원인데요? 아 진짜 그냥 꿀밤 때려야죠. 이거 이거 뭐죠? 미니 온풍기 오 이런 것도 있구나. 제가 여름때 꼭 쓰겠습니다. 이거 얼마죠? 이것도 검색해 볼게요. 5만원 13만원 이게 진짜 액자 같다. 오? 자 설명서 슈가케이크는 연구 보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말랑이로 장식했다고요? 감사합니다. 제 롤토체스 캐릭터가 말랑이라서 보여주셨네요. 아디다스 운동화 챔피언 트레이닝복 티셔츠 양말 키캡 와.. 진짜 내 펜델 너무 좋다. 꿀밤 때려야 돼. 눈 안 마.. 눈 마사지 위생 허버 와.. 진짜 감동입니다. 이런 거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짠 챔피언복 트레이닝 같은데? 감사합니다. 모르는 척 할게요. 이게 뭘까? 챔피언 트레이닝 챔피언 트레이닝 챔피언 트레이닝 챔피언 트레이닝 챔피언 트레이닝 챔피언 트레이닝 뭐가 많아요. 안티에이지가 뭐죠? 덜 늙게 해주는 거. 덜 늙게 해준다고요? 네. 스킨케어도 있고 제가 화장품을 화면 안 바르긴 하는데 그래도 써볼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팬분들이 선물 보내주셨는데 제가 과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매번 항상 감사하고요.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저한테 돈 쓰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jotka 맞춰줍니다. 구독과 좋아요와 저 사 outcome ite Ass